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62페이지의 상업입지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업입지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까지 정리해드렸고요. 상업입지론에 대한 것을 보시면 상업입지에서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성을 기초로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업입지에서는 입지를 선정할 때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보고 우리가 입지를 선정할 때 그럴 때 수익성의 크기를 결정해 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상권이라는 얘기죠. 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이게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을 우리가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점포를 입지를 할 때는 반드시 상권 분석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163페이지 상단에 1번 지문에 보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여기는 유동적이라는 것은 상권의 규모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지역의 기반산업으로 있었던 만약에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이 폐쇄가 되면 상권이 위축이 되겠죠. 하지만 새로운 기반산업의 성격이 될 수 있는 공장이 또 새로 들어오게 되면 상권에 대한 부분은 또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고 지역 면적이 넓고요.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권으로서는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도시보다 넓은 공간 즉 지역 경제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비자의 생활을 관용하고 기업의 활동권이 즉 간접적으로 겹치는 지역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주변에도 일정한 지역이 경기도에 이렇게 일정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만약에 백화점이 없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백화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진입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김포 자체의 백화점이 없으니까 영등포 쪽에 있는 백화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등포에 있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권의 범위는 영등포 구애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보다는 조금 넓은 공간을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권에 대한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권 측정 방법을 보시게 되면 현지 조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생각하셔도 되죠. 거기 보신대로 방문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죠. 가정을 해서 이제 설문지 같은 걸 제시하고 거기에서 이제 얻게 되는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두 면접법이다라고 그래가지고요. 교통 요지에서 이 지역을 찾는 고객들에게 방문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방문 횟수, 그 다음에 주로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그걸 하나 이제 지도상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발송을 해가지고 답변서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적 조사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터미널이나 역동의 이제 고객을 무작위로 선별해서 쇼핑 활동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객 카드 분석법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마트라든가 백화점을 가게 되면 고객들에게 카드 발급을 하시게, 이렇게 권유를 하죠. 그래서 고객이 카드를 발급을 봐서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데이터를 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험적인 상권 측정 방법이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지역성을 기초로 해서 여기서 상권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추적하는 방법.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 기준에 있을 때 강북하고 강남에 대한 소비 패턴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강북 쪽에서는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소비가 좀 더 늘어나고 강남에서는 아무래도 중고가에 대한 상품에 대한 소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역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요. 수학적인 분석법에 의해서 레일리하고 허프에 대한 모형은 뒤에서 우리가 계산 논리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업지의 입지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연적 조건이 있고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이거는 앞에서 나온 내용하고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로의 구조나 전면 너비나 이런 것들은 원래 일본 애들이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가로가 이렇게 우회전해서 돌아가게 되면 차량이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눈에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는 곳에 점포가 입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나 터미널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에 여기나 터미널이 있으면 하차를 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갔을 때 도착을 했을 때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 떠날 때는 기념품이나 이런 걸 살 수 있으니까 상점은 주로 이쪽에 위치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그런 걸 따지게 되겠고요. 사회경제적인 조건에서는 역시 배우지 있죠. 넓으면 넓을수록 그 안에 존재하는 고객들의 소득 수준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걸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은 특히 교통수단과 적분성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죠. 그래서 점포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교통비용이 절약이 될수록 고객을 좀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옆에 있는 상권획정법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 상권획정법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서 한 번 딱 나왔었어요. 지문으로. 그래서 이제 상권의 범위를 우리가 측정할 때요. 시장 침투법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상권은 이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존에 일정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백화점이 하나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여기 전체를 하나의 상권으로 자기들의 상권으로 보는데 여기 만약에 B라고 하는 백화점이 하나 더 들어서게 되면 상권은 이렇게 겹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새로운 점퍼가 입지하게 되면 그러면 상권이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상태가 등장하는 것이 시장 침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간독점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보게 되면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라든가 면허가 없으면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면허가 있는 업종만 거기를 독점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같으면 주유소가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반경 2km 내에는 다른 주유소가 들었을 수 없게끔 그래서 그 공간을 독점하는 형태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시험에 한번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주로 뭐가 있냐면요. 고가품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수입차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수입가구 같은 건 대부분 강남에 집중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만 이렇게 분산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분산시장 접근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수입가구 대리석 침대가 한 몇 억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어디나 소비할 수 있는 고객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 공급하는 불련석 상권이 있죠. 그거를 형성하는 것을 측정할 때 분산시장 접근법을 쓰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이게 이제 상업입지론의 가장 기본적인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중심지라는 게 이 도시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도시는 도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취업의 기회도 줄 수 있고요. 교육에 대한 기회도 줄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3차 산업이고 그래서 상업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죠. 그럼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얘기하는 거는요. 기본적인 성격이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충남 천안에 가게 되면 여기 천안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천안시가 인구가 50만이 있으니까 여기 백화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백화점 정도가 들어설려고 그러면 인구가 50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산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당진이라든가 이쪽에 서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백화점이 없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제공되는 백화점에 관련된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소 요구치는 이럴 때 이 천안시가 중심지 역할을 하거든요. 중심지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를 최소 요구치라고 해요. 그래서 규모가 큰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게 숫자도 적고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에 규모가 작은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도 많고 상대적으로 거리도 가깝게 포진이 돼 있더라. 그 관계를 이론화시킨 것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용어상에서 중심지하고 배우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중심지라는 것은 주변 배우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심지고요. 배우지는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배우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안이나 백화점이 중심지 역할을 하면 여기가 주변 배우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백화점은 여기까지가 자기네들이 관할하고 있는 하나의 상권이라고 이렇게 묶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최소 요구치라고 돼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범인데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중심지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 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화점 정도는 고객 인구가 50만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 인구가 몇 만이 되는가 유추해 보시고 백화점이 있으면 50만은 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화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아직 인구 50만은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도시로 알려져 있는 세종시도 아직은 백화점이 안 들어가 있죠. 인구가 30만, 5만 그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거리는요. 이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공간 범위를 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재화의 도달거리 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167페이지 중간에 그림이 원형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고요. 원 바깥에 재화의 도달거리가 있으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지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령 얘 들어가지고 그 내용관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천안에 백화점이 있을 때 이 백화점은 최소한 천안에 있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백화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천안까지 와서 물건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바깥에 있는 아산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이 더 커지겠죠. 이런 관계가 되면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최소 요구치면 이 바깥이 재화의 도달거리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거리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했을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반대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게 최소 요구치죠. 천안뿐만이 아니라 이거 외에 아산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고객이 와줘야 되는데 실상은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준을 하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안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은 천안에 있는 사람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와줘야 되는데 천안에 있는 사람밖에는 물건을 구매하러 오지 못하게 되면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백화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거리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배우제 형태라는 것은요. 원형으로 있을 때는 이게 상권이 이렇게 돼 있겠죠. 원형으로 만약에 존재할 때는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균등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원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그러면 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원형으로 성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중복돼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권은 정육각형의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까지는 실전에서는 잘 활용을 하진 않고요. 이론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면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이상적인 배우제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중심지 계층을 보시게 되면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넓은 배우제, 최소 요구치도 크죠. 인구가 많아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저차 중심지는 아무래도 배우지가 좁고 최소 요구치도 작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요. 경제 활성화가 되면 중심지 간의 간격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는 도시가 큰 도시고요. 주변에 B도시가 있고 예를 들어서 C도시가 이렇게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백화점이 있고 백화점이 없다가 그러다가 여기에 D라는 지역이 새롭게 개발이 되면서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통합이 되면 그러면 큰 중심지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으면 그러면 여기도 백화점이 있지만 여기도 백화점이 들어섬으로써 중심지 간의 간격은 이렇게 좁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저차 중심지는 쇠퇴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리스탈레의 중심지로죠. 그러니까 규모가 큰 중심지일수록 공간상에 분파하고 있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고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심지일수록 공간상에 분파하고 있는 숫자는 많고 상대적으로 간경은 좀 더 짧게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심지론의 내용이 보시게 되면요. 디귿에서 보시면 저차원 중심지에서 고차원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고 얘기하는 경우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시골에 가게 되면 면 단위는 초등학교 정도. 그렇죠. 그런데 군단이 나가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상위에 대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도총 소재지가 있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시가 형성이 되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교육서비스만 놓고 보게 되더라도 초등교육만 제공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중등교육까지 되는 데는 여기는 초등교육도 같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여기 가면 대학 정도 가게 되면 규모가 큰 쪽에 가게 되면 대학교, 중등, 그다음에 초등학교까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가면 가수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양가르권의 허퍼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것은요. 점퍼의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소비자의 성향이기 때문에요. 소비자의 어떤 기호나 개성 그거에 맞춰서 상점이나 점퍼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비하려는 그런 소비 성향이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원거리지만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편의품만, 일상의 필수품만 구매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선매품이라고 해서 의류나 가구나 뭐 이런 가전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구매하려고 했을 때 한 번 구매하려고 할 때 얘만 한 번 구매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구매해서 둘을 같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약간 원거리가 있더라도 소비자는 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여기는 편의품만을 취급하고 있는데 거주지에서는 가까운 곳에 편의품과 선매품을 같이 취급하는 이 지역이 있다 그러면 소비자는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한 번에 구매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구매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근에 고차한 중심지가 있으면 저차한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9페이지에 가면 이 상권 분석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 별표는 하나 하시는 거죠. 자 이 상권에 대한 거를 분석할 때 최초의 이론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요. 아이장 뉴튼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인용한 것인데 만류인력이라는 것은요. 모든 만물은 유인력을 가지고 있다.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크기 있죠. 유인력의 크기는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론으로 물어볼 때 이거는 잘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레일리가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만약에 A라는 도시가 있고요. B라는 도시가 있고요. 중간에 C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 때 C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을 끌어당길 때 그 분기점 경계를 우리가 삼게 되면 A, B도시의 규모가 같으면 경계는 중간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하고 B도시의 규모가 같으면 경계는 중간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A도시가 B도시보다 규모가 두 배 이상 크다면 그러면 A도시의 유인력이 B도시에 비해서 루트 2대 1의 크기로 A도시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루트 2는 1.4가 되거든요. 그래서 1.4대 1의 비율로 A도시의 유인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경계는 규모가 작은 B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A도시가 B도시보다 두 배 이상 크다라면 경계는 규모가 작은 B도시 쪽에 가깝게 이루어진다는 게 거기에 굵은 글씨로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얘네를 우리가 만약에 계산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C키로, B도시로부터 5키로 떨어져 있을 때 인구가 각각 40만과 10만 주어져 있죠. 그런데 C도시의 인구는 5만이라는 거죠. 그때 C도시에서 A와 B도시의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에 A도시가 있고요. A도시는 인구가 40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B도시가 있는데 B도시는 인구가 10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C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까지의 거리는 10키로가 되겠고요. 여기는 5키로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조건화에서 이 C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5만인데 이 중에 몇 만이 이리로 가고 몇 만이 이리로 가느냐 이걸 찾는 거죠. 그럴 때 A도시의 유인력과 B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는요. 이 내용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A도시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에 인구의 크기를 대입하면 되겠고요. B도시도 같은 공식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숫자를 주니까는 A는 인구가 40만이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몇 개이면 10키로. 그러면 10의 제곱이면 100이 나오겠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 두 개가 우리가 사라지게 되면 얘는 4천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를 보시게 되면 인구가 10만이죠. 이렇게. 그런데 거리가 5키로니까 5의 제곱이면 25거든요. 그러면 얘도 계산하면 4천이 나오죠.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라는 것은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한 것 중에 A의 크기를 구하시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4천, 4천 같을 때는요. 둘이 합하면 8천이잖아요. 그렇죠? 8천분에 4천 하게 되면 0.5 나오겠죠. 그러니까 A도시의 50%라는 얘기고요. 얘가 50%라는 얘기는 얘도 당연히 50%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두 개를 하게 되면 두 개 더하면 4천, 4천이잖아요. 분의 4천이니까 8천분에 4천 8분의 4가 되니까 둘 다 0.5, 50% 그러면 5만 중에 2만 5천원 B도시로 A도시로 2만 5천 명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 이제 이 복잡한 우리가 공식에 대한 걸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 대입해서 푸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있어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요. 이거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수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권의 분기점을 찾는다는 얘기죠. 레일리의 논리상에서는 C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계산식에서 절반은 1로 절반은 1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절반이 1로 가고 1로 갔을 때 그러면 그 상권에 대한 경계점이 A도시로부터는 몇 킬로 떨어져 있고 B도시로부터는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 분기점이 될 것이냐. 즉 A도시와 B도시로의 구매의 제향점이 같아지는 지점이 과연 몇 킬로 지점이냐. 그거는 레일리의 논리에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정해서 컨버스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제한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70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박스 안에 공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탄전한 거냐면 A점퍼를 기준으로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만약에 여기에 B가 들어가면 B점퍼를 기준으로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A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분모가 A점퍼의 면적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B점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B점퍼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상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쇼핑센터가 있을 때 쇼핑센터 간의 거리는 8km다라고 이렇게 준 거죠. 그랬을 때 A점퍼의 면적은 얼마가 나오냐면 1000이고요. 얘는 900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나누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9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루트 9를 계산하게 되면요. 루트 9라는 것은 루트 3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없애게 되면 루트가 사라지면 얘가 3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루트 9를 누르시면 얼마 나오냐면 3이 나와요. 그러면 3에다가 1을 더하면 4가 되겠죠. 8을 4로 나누면 2km가 나오겠죠. 그래서 A점퍼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상권경계선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게 작년 시험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레일리하고 여기 있는 컨버스의 모형이라는 것은요. 딱 2개 점퍼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값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 밑에 나오는 허프의 확률모형은요. 대도시 지역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대도시를 가게 되면 허프의 확률모형 또는 중력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대도시 안에는 여러 개의 점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의 개별 점퍼의 시장 점유율의 크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프의 확률모형을 가지고는요. 점퍼의 매상고라든가 아니면 시장 점유율의 크기 등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허프의 확률모형을 가지고 그래서 레일리하고 컨버스의 소멸인력 법칙은 단순히 두 지역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데 허프의 모형은 다수의 배우지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얘는 도시 안에 점퍼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 7개까지의 점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한 3개까지만 제시를 했어요. 만약에 A, B 점퍼가 있는 상태에서 C 점퍼가 새로 입점했죠. 그때 C 점퍼의 시장 점유율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A, B, C 점퍼의 개별적인 점퍼의 어떤 매력도 효용의 크기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0이고요. 얘가 40이고 그 다음에 얘가 30이라고 그러면 전체를 더하게 되면 A, B, C를 다 더해보는 거죠. 더하면 다 100이 나오겠죠. 그중에 C를 구하라고 그러면 100분의 30이니까 C 점퍼는 시장 점유율의 크기가 30%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논리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요. 점퍼의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면 즉 고객이 특정 점퍼에 구매가 될 확률이 있죠. 그거를 구하려고 그러면 먼저 개별 점퍼의 유일력을 구해야 돼요. 이걸 유일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뭐 개별 점퍼의 효용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거는 여기가 매장 면적이 되겠고요. 여기가 거리가 되는데 레일리는 이거를 거리의 제거비를 해줬는데 허프는 여기를 마찰 개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개별 점퍼의 유일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마찰 개수의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찰 개수라는 것은요. 특정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공간의 마찰이죠. 그러니까 뭐 교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 마찰 개수의 값을 별도로 구해야 되는데 이 마찰 개수의 값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통상 마찰 개수의 값을 2를 줘요. 제곱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마찰 개수라는 것은요.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기 위해서는요.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옆 동네에 있는 무슨 동네 슈퍼를 가려고 하면 번거롭죠. 버스 타서 어느 정지차 내려서 도보로 한참을 이동해야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품일수록 마찰 개수의 값이 적게 나타나요.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소형 정포일수록 마찰 개수의 값은 커지게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공간 마찰 개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커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허프의 확률모형상에서 우리가 이제 대입을 통해 구해보게 되면요. 171페이지에 예제가 있죠.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두 개가 있어요.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대형 할인점 A에 시장 점일 및 이용객수를 물어봤어요. 거기도 보시면 점포 할인점 A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보시면 이 식을 대입하게 되면 면적은 5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 1킬로. 근데 공간 마찰 개수를 2를 줬죠. 1의 제곱이 1이니까 얘는 5천 나오겠죠. 그 다음에 B점퍼를 보시게 되면 몇만이냐면 2만이죠. 그런데 거기 거리가 보면 2킬로 2의 제곱이면 4죠. 그럼 얘도 나누면 5천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의 시장 점유율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아까 이런 식으로 해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도 개별 점퍼의 시장 점유율의 크기는 여기는 지금 두 개만 제시가 돼 있으니까 A 플러스 B분의 A 또는 A 플러스 B분의 A B에 대한 것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똑같잖아요. 5천 5천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만 분의 5천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10분의 0.5 50%씩이죠. 그러면 거기 나온 것처럼요. 다만 허품모형에서는 약간의 뭐를 주냐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도신구가 10만인데 10만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에 보면 70%만 이용한다는 거죠. 10만의 70%면 7만이거든요. 7만의 절반씩이니까 각각 3만 5천 명씩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허품모형은 조건을 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꾸준히 나왔었는데 내용 자체가 자꾸 이제 우리가 접근이 잘 되니까 출제자들이 한 3년을 문제를 안 냈다가 그러다가 작년 시험에 컨버스에 대한 분기점 모형을 제시를 하고 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출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분포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각 출발지 조사기법은요. 우리 점퍼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도상에 표시해서 상권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방식을 우리가 소비자 분포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권도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상권은 점퍼의 전체 매출의 한 60, 70%를 차지하니까 1차 상권이 있는 쪽에서는 광고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 전략 등을 수립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CT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공간근배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간근배 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퍼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비자 분포기법과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문제도 다뤄야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고 이 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